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주인수권부 사체를 보겠는데요. 이 신주인수권부 사체를 좀 이해하려면 우리 앞에 전환사체를 4편 가량 찍었는데 그 중에서 전환사체 1편만 한번 보고 오시면 신주인수권부 사체를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이 신주인수권부 사체, 사체적 그러니까 이거 본드, 채권이에요. 채권. 그러니까 여기 본드 위드 워런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주인수권부도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주인수권부 사체를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채권과 그 다음에 앞에서 배운 전환사체를 보면서 한번 정리하면서 신주인수권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채권이 뭡니까? 채권이 기업이 돈 빌리려고 발행하는 증서죠. 그래가지고 채권을 어떤 기업이 발행했으면 이 채권을 산 채권 투자자한테는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이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돈을 빌리려고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 투자자한테는 뭐 줘야 돼요? 이자,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CB, 전환사체는 이것도 사체니까 채권이죠. 그러니까 채권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전환사체를 발행한 기업은 채권을 발행한 기업처럼 전환사체 투자자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고 그래서 전환사체 투자자한테 이자를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전환사체는 일반적인 채권하고 다르게 뭐가 있습니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라는 권리가 있죠. 이런 권리를 주는 대신 이자를 조금 싸게 준단 말이에요. 이자율이 좀 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전환사체의 내용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개념만 알면 돼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배울 신주인수권부 사체는 지금 이 네 문장이 전환사체의 모든 내용이잖아요. 이 전환사체 자리에다가 이렇게 신주인수권부 사체만 집어넣으면 다 똑같아. 다 똑같이 적용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전환사체 대신 이렇게 읽어도 된다고. 신주인수권부 사체도 사체라고 했으니까 채권이죠. 그래서 봐봐요. 이 자리에 신주인수권부 사체를 발행한 기업은 신주인수권부 사체 투자... 이거 발음하기 진짜 힘들어. 신주인수권부... 이거 그냥 BW... BW라고 줄여서 하는데 BW 투자자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므로 그죠? 이 전환사체 자리에 신주인수권부 사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돼요. 똑같아. 여기까지. 근데 전환사체는 우리가 주식전환권이 있었는데 신주인수권부 사체는 뭐가 있냐면 여기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주인수권이라는 권리가 신주인수권부 사체에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굉장히 유사한 채권인데 굉장히 유사한 채권인데 뭐만 다르냐면 전환사체는 주식전환권이란 권리가 있고 신주인수권부 사체에는 신주인수권이란 권리가 있다는 거 하지만 둘 다 이런 권리들이 있으니까 이자율은 일반적인 채권보다 낮습니다. 자 그래서 봐봐요. 전환사체. 전환사체는 10이라 그래서 이게 주식전환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이죠. 그래서 채권의 성질과 그 다음에 어떤 권리를 주어줘요. 주식전환권이란 권리가 주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채권과 다르게 이런 권리까지 주니까 이자율이 낮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일반적인 채권보다. 근데 신주인수권부 사체는 이게 본드 위드 워런트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BW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워런트가 원래는 보증서, 보증 그런 말로 일반적으로는 많이 쓰이지만 주식판에 와서는 이게 신주인수권 아직 신주인수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신주인수권이란 말로 써요. 그러면 이걸 영어로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위드 있잖아요. 되게 반갑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드 이거 뭐예요. 뭐가 어디에 붙어있는 뭐를 덤으로 같이 가는 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주인수권이 신주, 워런트라는 신주인수권이 붙어있는 채권 본드라는 의미야. 그죠? 그러면 이 신주인수권부 사체는 채권이잖아요. 얘도 그죠? 그러니까 채권의 성질도 갖고 있는데 무슨 권리까지 준다는 거예요? 신주인수권 아직 뭔지는 여러분 모르지만 설명 드릴게요. 이따가 신주인수권이라는 권리까지 있는 채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권리를 하나 더 주니까 일반적인 채권보다는 이자율이 낮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전환사체와 원리가 비슷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신주인수권부 사체에서 뭐만 알면 되냐면 이 신주인수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요거만 알면 우리가 전환사체와의 차이점도 알게 되고 BW라는 게 뭔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신주인수권이 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신주인수권이란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신주인수권부 산채 BW 줄여서 BW라고 그랬죠. BW를 발행할 때 발행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BW를 찍어낼 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01년이라고 칩시다. 01년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행사 가격 행사 가격 언제? 이제 01년에 행사 가격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발행하는 기업이 어떤 약속을 하냐면 야 네가 만약에 지금 이 BW를 사잖아? BW를 사면 내가 나중에 이 주식 가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이 팍팍 오르더라도 행사 가격을 가령 만 원이라고 이렇게 딱 정했어. 만 원이라고 이 01년도에 정했어.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한 02년도나 03년도에 주식의 가격이 15,000원으로 만약에 올라도 너희들은 지금 BW를 갖고 와서 나한테 제시를 해주면 내가 너희들한테 비록 02년도에 15,000원이지만 만 원 약속했던 행사 가격인 만 원으로 만 원짜리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너희들한테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BW를 가지고 있는 이 BW 투자자들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 권리 권리라고 어떤 거 BW를 갖고 가서 갖고 가서 약속했던 행사 가격으로 신주 내놔 라고 할 수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주식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W 갖고 와서 약속했던 행사 가격 만 원이죠? 지금 만 오천 원인데 02년도에 02년도에 가가지고 02년도에 가서 01년도에 샀던 BW 갖고 가서 야 너 그때 행사 가격 만 원에 준다고 했잖아. 빨리 새로운 주식 신주 발행해가지고 나한테 만 원에 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권리는 행사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주 인수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알면 신수인수권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CB 즉 전환 채권 전환 사채하고의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전환 사채는 그 성질이 어떻게 됩니까? 이무기에서 용으로 변하는 것처럼 그 채권이 채권이 그 주식으로 전환되면 주식으로 변화하죠. 채권이 주식으로 변화하는데 얘네들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채권은 그대로 존속해요. 소멸되지 않아요. 요런 차이점이 있어. 요거 자 그럼 요 신주인수권의 예를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웬만큼 다 이해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면은 여기서 봐봐요. 신주인수권 BW를 발행하는 기업에서 현재 지금 요게 01년이라고 쳐봐요. 01년 아 00년이라고 하자. 00년 요때 주가가 만원이었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나중에 이 주가가 뭐 15,000원 2만원 원으로 오르는 한이 있더라도 행사가격 만원으로 할게. 행사가격 만원으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가격이 나중에 15,000원 2만원으로 오르더라도 주가가 나중에 오르더라도 이 BW를 갖고 오면 어떻게 만원으로 신주를 발행해 주겠다. 15,000원 2만원이라도 얼마에 주겠다는 거예요? 만원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대신 이자 좀 싸게 해줘. 원래 원래 한 10% 원래 시장에서는 10%로 돈 빌릴 수 있는데 BW를 발행하면서 너는 신주인수권까지 우리 기업이 주니까 한 5%로 어떻게 안되겠니? 하고 발행하는 게 BW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주가가 만원이었고 행사가격 만원이었어요. 근데 이 기업이 어떻게 해요? 뭐 실적이 좋아져가지고 한 1년쯤 지나서 만오천원이 된 거야. 가격이 올라져요. 주식가격이 만오천원이죠? 이때 어떻게 해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거야. 신주인수권 행사한다는 게 뭐예요? 네가 이때 공공년도에 약속했던 공공년도에 약속했던 만원으로 나한테 신주를 발행해줘 라고 요 BW 투자자가 요 BW를 갖고 와서 야 만원에 내놔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회사는 그럼 그 회사는 주가가 현재 만오천원이지만 어떻게 신주를 만원에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BW 투자자는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어? 그렇죠. 이런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지금 현재 주가가 만오천원인데 만원의 주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원에 받아가지고 만오천원에 팔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세차익을 얼마 누릴 수 있다는 거야. 오천원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선생님 근데 주가가 만약에 만오천원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칠천원으로 떨어지면 어떡하죠?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야지 좋은 거예요. 올라야지 좋은 거야. 자 그러면 보자고요. 우리가 이 신주인수권에 대해서 봤으니까 이 신주인수권부 사체가 봐봐요. 얘가 신주인수권이 붙어있는 채권이라 그랬죠? 그러면 봐봐요. 이 채권은 채권에서 오는 이자소득도 얻을 수 있고 방금 전에 봤듯이 신주인수권을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시세차익도 누릴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방금 신주인수권 이거 행사했을 때 시세차익을 봤잖아. 사실은 뭐도 있다는 거예요. 채권 이 채권의 성질에 있는 이자소득까지 있다는 얘기에요. 한번 볼까요?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주 대박이 신주인수권부 사체를 발행을 했는데 행사 가격은 아까 본 것처럼 만원이고 그 다음에 만기를 2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자율을 5%로 했어. 근데 시중에는 일반 채권 그냥 보통 채권은 10%인데 이게 BW니까 신주인수권까지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금 낮게 이자율을 설정을 한 거겠죠. 지금 현재 주가가 만원이었어요. 만원이었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어떻게 해요. 만 5천원으로 올랐으면 우리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해가지고 행사 가격 만원에 행사에서 시세차익을 5천원 얻을 수 있다고 방금 봤죠. 근데 요거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 갖고 있어. 얘는 채권이잖아요. 채권. 그러니까 2년 동안 어떻게 해요. 이자 5%로 2년 동안에 이자 소득까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요게 왜 채권에 의한 이자 신주인수권을 행사해도 채권은 소멸된 거에요? 아니면 그냥 존속하는 거에요? 신주인수권은 아니요. 채권. 요 채권은 소멸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존속하는 겁니다. 뭐와 다르게 전환사체와 다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요 전환사체와 신주인수권 사체를 한번 좀 비교해 보면 전환사체는 채권이고 신주인수권 사체도 둘 다 사체니까 채권이죠. 그런데 전환사체는 어떤 권리가 있냐면 요 주식을 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권리가 있고 요 신주인수권부 사체는 요 채권에다가 또 어떤 권리까지 있냐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요 전환사체의 경우에는 요 주식 전환권을 행사하게 되면 여기에 있던 채권이란 이무기가 용인 뭘로 변합니까?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이 채권은 소멸이 돼버리죠. 근데 이 신주인수권부 사체는 어떻게 신주인수권이란 권리를 행사했다 하더라도 채권은 그대로 존속하고 신주는 신주대로 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전환사체와 신주인수권부 사체는 서로 유사점이 되게 많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가 있다? 요 채권의 존속여부 채권의 존속여부 요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전환사체에 대해서 열심히 봤더니 오늘 요 신주인수권부 사체를 이해하는데 한결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전환사체와 두 개를 비교해서 공부하니까 전환사체까지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갔을 겁니다. 공부가 정말 재밌다고 느껴지시죠? 그래서 오늘은 신주인수권부 사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앞으로 신주인수권부 사체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겠지만 오늘 배운 내용이 거의 90% 이상 우리가 전환사체도 요거 한 4주 정도 찍었는데 앞시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배운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신주인수권부 사체도 마찬가지 오늘 중요한 개념 다 배웠습니다. 90% 이상 배웠기 때문에 오늘 요 내용만 알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요 BW와 CB를 충분히 아는 척 하실 수 있다. 이거죠. 오늘 정말 재밌었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